이슈 뉴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필라핏 더 체인지. 참가자 모집 d2. 이미지. 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는 장우영 기자. 일단 도전했으면 해요. 도전을 해보지 않고 망설이는. 사람은 다음에 또 망설여요. 몸에 리즈 시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 번 맛본 사람은 운동의 필요성을 알아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또 망설어요. 일단 지금 도전하세요. 양정원 휠라핏 fila 핏 모델 선발 대회. 비욘드바디 시즌2. 저 체인지. 참가자 모집이 단 이틀 남았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더 체인지. 는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휠라핏. 모델 선발 대회. 비욘드바디. 위 두번째 시즌이다. 단순히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동을 통해 진정한 워라벨. 의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선발 기준을 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더 체인지. 는 두번째 시즌을 맞아 더 강력해졌다. 이번에는 운동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12명이 일반인을 선발해 근육을 만. 들기 위한 팀 A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는 팀 B로 나뉘어 경쟁한다. 각 팀을 이끌 멘토로는 필라테스 여신 양정원과 배우 성, 훈, 김우빈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나선다. 팀 A 멘토 양정원과 팀 B 멘토 양치승은 각각 필라테스와 헬스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참가자들을 위해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정원은 필라테스는 속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며 속근육이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오래간다. 고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양치승은 과정과 결과 모두 웃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체인지. 는 다이어트 의지가 강. 학우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차 선발 인원은 12명이다. 참가자는 4월 1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석. 울시네 피트니스 또는 필라테스 센터에 주 5회 이상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5주 차에는 팀별로 중간 탈락자 가이. 명식 발생해 모두 4명이 탈락한다. 남은 8명은 오는 6월 중 열리는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고 최종 4명은 힐라 핀 모델로 선발된다. 이 4명은 1년 동안 힐라 핀 모델로 활동하며 힐라하고 촬영과 제품 지원 행사 참여 기회 등이 주어진다. 1에서 4위 총 상금은 천만 원이다. 더체인지 는 심사위원으로 각 분야 별적 명인사들이 참석해 공정한 심사를 한다. 대회 모든 과정은 spotv 위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 노출된다.